제형아 동영상이네 제형아 왜? 에그 타르트 해줘 이따가 밥은? 이따가 마트는 언제가 우리? 나중에 지금 가자 뭐야 그게 제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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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형아 뭐냐고 제형아 나 칫솔 줘 뭐야 너 쓰던 거 아니야? 내 거 줘 저 컵에 있는 걸로 주라고 진짜 과장으로 먹어 제형아 진짜 과장으로 먹어 제형아 뭡니까? 제형아 아니 왜 해약아 그렇죠 씻고 나와 안녕 에그 타르트에 생크림이 들어간다고? 알겠어 어 빨리 가 어 어 어 어 아 빨리 가 이 스타일에 들어갈 고기를 사러 마트에 다 왔습니다 왜? 또 왜? 아 미안해 머리나 좀 잘해봐 아 머리 아니 갑자기 카메라 들리기 위니까 깜짝이야 뭐? 빵버터? 왜 맛있어? 저지방우유 하나만 골라줄래? 나 이거 파치즈볼 먹고 싶어 얼마에요? 파치즈볼? 열피스 주세요 가자 잘 나와? 응 왜? 그거 알아? 뭐? 파스타를 만들어야 하는데 파스타 소스를 안 써왔어 응 재영이의 애그타르트 교실 이거 반죽이야? 이거 반죽이야? 이거 물어가면? 이거 나만자 포스트하고 밑반자 스프링하고 아 그래? 응 이게 지금 바로 깨끗이라고? 에이크프라카의 일만으로 들어간다고? 뭐지? 이 깨끗이가 뜨끄러 이거 이거 진짜 이 깨끗이 에이크프라카의 일만으로 들어간다고? 원래 이렇게 크게 만들어 아니지 이거 원래 이거 타퍼를 어떻게 된다고? 재원이가 이번에 선물로 빼빼로를 만들어 줬습니다 짠 엄청 큰 에이크타르트가 완성됐습니다 엄청 큰 에이크타르트가 완성됐습니다 잘 먹을게 재영아 잘 먹어라 안녕 한번만 해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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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